안녕하세요. 또랑이네입니다. 오늘은 전신 마취 시에 마취과 간호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마취 전에 하는 업무, 그리고 마취 유도 중에 하는 업무, 그리고 마취 종료 시에 하는 업무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마취 전에는 EMR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부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리고 환자가 당뇨가 있는지, 혈압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정말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일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혈액형 확인, 그리고 환자에게 처방된 혈액 종류, 그리고 수량을 꼭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이외의 환자의 혈액검사, 그리고 심존도 같은 거, 이 케이지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특수검사 사항을 확인하고 과거력이나 과거 수술력, 마취력 등 기본적인 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증상은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환자 상태에 대해서 분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이것은 아사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데, 마취과 선생님들이 아사를 분류를 하긴 하지만 우리 강우사들도 아사1로 체크되어 있는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그리고 아사3로 체크되어 있는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한 번 더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아사1부터 아사6까지가 있는데요. 보면 아사1 같은 경우에는 정상의 건강한 환자, 아사4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의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 아사1 같은 경우는 정말 심플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숫자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준비 부품이 더 많겠죠. 이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취를 유도하게 됩니다. 마취 유도는 이제 환자가 수술실에 입시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환자가 수술실에 입시를 하면 이런 IV라인, 엘튜브, 폴리, 골격 견인장치, 골절시 하는 견인장치 등을 보호를 하면서 절대 리무브되지 않도록 환자를 수술실에 입는 침대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낙상 위험에 대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시행을 한 다음에 환자의 치아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데요. 빠지거나 흔들리는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인투베이션을 할 시 하면은 마취 도중에 손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마취 기록지에다가 꼭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마취과 선생님들을 환자의 상기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클래스 1부터 클래스 4까지 있는데, 잘 보이죠? 4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클래스 4로 가면 갈수록 인투베이션이 약간 좀 어려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디오 스쿱 같은 거를, 아니면 광봉 같은 거를 꼭 챙겨서 옆에 두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한테 투약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손을 씻고 환자의 이제 약물이 이제 오더가 나오면, 뭐 시린지에다가 그 투약 바코드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뭐 조프란을 준다 그러면 조프란, 투약 라벨, 그리고 이런 거, 레미펜타닉, 저희 이제 투약 라벨 스티커를 이제 부착을 하는데, 이거는 뭐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고, 각각의 다른 병원들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 시에 뭐 주사 통증의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뭐 투여하는 과정에서 IV 사이트가 이제 뭐 부어오르거나, 약물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펜두탈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IV가 아니라 다른 데로 유출이 되게 되면, 통증이 있고, 뭐 심화혈 시에는 뭐 네크로시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도스 50mg을 먼저 주입을 하고, 환자의 뭐 이상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서서히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환자가 마취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인투베이션을 시행하고, 피로시에는 IVP를 보기 위해서 A라인, 뭐 CVP를 보기 위해서 C라인을 더 추가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취 종료입니다. 마취 종료 시에는 이제 뭐 환자를 마취해서 깨우고, 회복실이나 중환자실로 퇴실하는 단계인데요. 우선 손 위생을 하고, 수술 중에 특이 사항이라든지, 뭐 인계할 사항이 있다면, 뭐 환자가 퇴실하는 곳, 뭐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인계를 하게 됩니다. 수술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흡입마취제 투여를 이제 중지하고, 근유한지를 반전시키는 약물, 뭐 리버스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글라이코랑 피리노 스틱만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를 깨우게 됩니다. 이스테베이션을 하고 환자를 깨우는데, 이제 이스테베이션을 하고 나서는, 환자에게 100%의 산소를 한 3에서 4분 정도? 거의 보통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해요. 3에서 4분 정도 이제 흡입을 시키고, 환자가 딱 깬 거를, 알러타게 깬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또 수술용 침대에서, 병실용 침대로 옮기고, 그 다음에 ICU나 회복실로 퇴실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뭐 IV라인이라든지, L튜브 폴리캐스가 이제, 디스컨넥 안되도록 꼭 확인을 하면서 환자를 옮기고, 환자는 퇴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전신마취에 대해서 크게 훑어보는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영상은 마취 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 준비하는 물품 같은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